후반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도정지리에서는 K컬처 밸리 계약 해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추경에 반영된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00억 원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 밖의 도정지리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정지리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K컬처 밸리 계약 해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은정 경기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를 따졌습니다. 경기도는 CJ와의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CJ 측에서 협약 종료 3일 전에 제게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의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불과 협약 만료 3일 전에 보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고 협상과 사업 진행을 촉구해 왔지만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이 지나면 CJ가 K컬처 밸리를 조성할 의무가 없어져 고민 끝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주인 CJ탑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협약 결정을 했다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아니죠. 책임 있는 발언이죠. 책임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시작은 사업 협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3.1년에 공문을 받은 겁니다. 학생과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지만 학부모에게 배포된 교육 내용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태일 교육감은 디지털 시민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과 교사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발자국 지우기 비용 지원 등 추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의 처벌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수사기관과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권역 개편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윤종영 의원은 재점화된 김포시 서울편익과 경기북부지역 재정악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 교부세 감소 등 후폭풍에 대한 대안을 물었습니다. 또 경기북부 독립은 정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의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컬처밸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독자 추진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의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